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자동차 장기업체 SL 준비를 해주셨는데 올해 자동차주를 주목하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간밤에 뉴욕증시에서 자동차주가 많이 올랐네요. 네,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간밤에 기술주가 다 빠졌거든요. 기술주가 자빠지고 기술주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우리나라랑 차이가 나는 거에 대표적인 걸로 거론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저런 시가총액을 못 갖췄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그런 디스카운트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가 물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들어와서 좀 변하긴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술주 중에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면적이 클수록 시가총액이 크다는 건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지금 빨간 것이 다 빠졌거든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커다란 것들이 다 빠져서 지금 지수는 좀 안 좋았고 테슬라 같은 거 테슬라가 빠졌죠. 그런데 여기에 기술주가 빠지고 자동차 쪽에 갔는데 자동차 쪽에서 테슬라가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조그맣게 있어요. 포드랑 GM은 여기 파란색, 초록색으로 올랐죠. 이게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돼서 지금 이 내연기관차인 GM 포드가 비중이 작아서 그렇지 사실은 더 전통적으로 역사는 오래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에 속해 있지만 전기 자동차니까 조금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봐야죠. 다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밑에 GM이나 포드가 급등을 했다, 지금. 포드는 11.67% 올랐고요. GM은 7.40%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뭔가 변화가 있다, 지금 보면. 지금 엔비디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그동안 주도하던 것들이 다 빠졌어요. 다 내렸네요. 약간 테슬라는 약간 다른데 이게 자동차 업체에 테슬라가 끼면서 약간 해석이 하기가 가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원래는 기술주, IT랑 자동차가 물론 같이 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전차라고, 전차 시대라고 같이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달려버렸고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주가 조금 조정이 들어가고 자동차 쪽으로 조금 온다. 그런데 테슬라는 빼고. 테슬라가 지금 오토모빌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해석을 바꿔서 해야 돼요. 테슬라는 기술주랑 같이 갔죠. 테슬라라는 것은 지금 전기차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기술주의 흐름과 같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분류는 이쪽으로 돼 있지만 이쪽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쪽이랑 같이 봐야죠. 그냥 이쪽이 빠진 거고 그동안 잘 가던 게 빠지고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소외되었던 게 오른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자동차주가 다시 다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대형주들을 답답해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완전히 소외되었잖아요. 2차전지를 안 했던 이상. 완전히 소외되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전혀 움직이고 작년에 그 상승을 보고 다 현대차, 기아차를 샀더니 1년 내내 안 움직였어요, 작년에. 2020년에, 작년이니까 재작년이죠. 2020년에 상승을 보고 샀더니 진짜 1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1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다들 답답해하셨는데 내형기관차가 지금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드모터스랑 제네럴모터스가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죠. 포드는 지금 이미 정고점을 돌파해서 날라가 버렸고요. 그 다음 GM이 가고 있고 그 다음 도요타모터스도 드디어 2022년도 들어서 1월달 봉을 세우면서 작년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ADR로 상장되어 있는데 도쿄로 가면 시가총회 1위죠. 도요타모터스까지 해서 내역기관차 쪽.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클 버리가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마이클 버리도 빅쇼트에서 한번 맞춘 다음에 그 뒤로 입김이 세졌죠. 그전에는 워렌 버핏이라든가 찰림인 거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가서 인터뷰했잖아요. 조지 소로스나. 마이클 버리한테 가서 인터뷰 많이 하죠. 마이클 버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이 물론 분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물적 분할을 택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일단 그거를 하려는 취지를 생각해보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그대로 그 몸뚱아리로 있으면 LG화학은 화학업종이고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종이기 때문에 배터리만의 그걸 못 받는다는 가치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 취지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LG화학에서 분사하려는 이유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하려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배터리로서의 정당한 가치를 다 못 받는다 이거죠. 배터리가 굉장히 시세가 좋더라도 LG화학은 화학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화학 부분이 안 좋으면 안 좋아버리니까 그걸 분리시킨다는 것이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잖아요. 배터리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정유업황이 나빠지면 SK이노베이션은 그걸 섞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가치를 못 매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CATL 같은 세계 1위하는 업체 닝더스다이 주가는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도 그렇게 온전한 가치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분사를 하는 것에서 물적 분할을 택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건데 마이클 버리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포드모터스랑 제너럴모터스가 예를 들어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자동차를 거의 그냥 이걸 다 전기자동차가 하겠다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랑 흐름이 다르게 가버리잖아요. 테슬라가 움직이는 시기에 제너럴모터스랑 포드가 가지 않잖아요. 그것은 제너럴모터스 포드모터스는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업체이기 때문에 디젤차, 휘발유차를 뽑아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못 따라가는 거죠. 테슬라는 100% 전기차니까.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이거를 정당한 가치를 매기려면 제너럴모터스나 포드모터스도 전기차 부분을 분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한마디를 날렸어요. 그거를 마이클 버리는 투자자니까 제너럴모터스나 포드모터스 임원진들이 그걸 들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투자자가 그렇게 되면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우리나라 LG와 SK이노베이션이 분사하려는 취지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 왜 테슬라랑 다르게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랑 다르게 가지만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한다면 제너럴모터스랑 포드도 움직이고 있는 게 아, 이제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는구나. 거기다가 그 전에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못 뽑아져 나왔는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세트가 조금씩 풀리니까 이 수요는 굉장히 뜨겁게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차가 안 나오니까 대기 시간이 막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늘어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거는 더 심한 거죠. 페라리는 아예 명차로 분류를 해야겠습니다만 페라리도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페라리도.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차 전통의 명차들 이런 주가들이 테슬라가 주도했던 시기에 완전 눌려 있었는데 2021년 말이나 올해 초에 들어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모르겠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나중에 LG화기나 SK이노베이션 같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50%가 넘었는데 현대차, 기아로 있으니까 정당한 가치를 못 받는다고 하면 분사를 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현대차도. 현대 일렉트로닉, 기아 일렉트로닉 해서 분사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테슬라랑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고 그 같은 시기에 가지 않고 GM, 포드, 도요타랑 같이 가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는. 그러니까 지금 GM, 포드, 도요타가 움직인다는 것은 현대차, 기아차도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완성 자동차 업체가 오른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큰 것부터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다 마찬가지고 SL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계획을 발표했냐면 F-150 라이트닝이라고 해서 전기 픽업 트럭 생산력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생산력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 F-150 라이트닝이 예약이 20만 대를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미확정 20만 대요. 뭐냐면 고객이 확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난 너무 갖고 싶어서 신청한 거예요.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너무 갖고 싶어서 신청한 사람이 20만 명이다. 20만 대니까 20만 명인지 모르겠죠. 한 명이 4, 5대 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2023년 중반까지 그래서 연간 생산량을 15만 대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기존 계획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고요. 포드모터스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GM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GM의 시가총액을 추월했고요. 2021년의 상승이 지금 테슬라보다 포드모터스가 더 2021년 상승이 좋았어요. 지금 테슬라는 2020년에부터 미리 갔고 포드가 더 강해버렸다. 그럼 이제 테슬라가 2020년에 갔고 2021년에 포드가 갔고 2022년에는 후발로 현대차 기아가 갈 확률이 높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포드라든가 GM도 전부 다 SL의 고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체인 상단의 우두머리를 보는 것이고 제네럴 모터스가 시가총액에선 포드모터스에게 뒤져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지만 제네럴 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제네럴 모터스랑 GM이랑 LG화기랑 굉장히 미러일 관계잖아요. GM이 허머 EV, 그 다음에 실버라도 전기 픽업트럭 얘네도 전부 픽업트럭이라던가 SUV를 전부 EV를 출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대를 전장화 양산을 하겠다. 전기장치를 많이 깔아서 모든 세대의 픽업트럭이나 지금 이런 허머 이쪽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전기차로 많이 하겠다는 요거에 왜 자동차의 눈을 만드는 SL이 중요도가 높냐 전기차 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물론 저기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포니에 그걸 따오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빈티지감이 있죠. 옛날에 포니의 각진 부분을 따오다 보니까 최근에 유선형, EV6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빠진 유선형으로 나오잖아요. 현대차가 유선형이 곡선이 전기차에 어울리는 걸 몰라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걔네들은 옛날에 포니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진 거지 전기차는 보통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곡선미를 갖고 있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옛날에 내연기관차는 다 딱딱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옛날에 약간 우리가 모델, 임시모델로 나왔던 게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마지막에 가장 정점이 뭐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화장을 다 한 다음에 정점은 뭐예요? 화장의 정점은 눈 아이라인 그리는 거예요. 거기서 눈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떡칠을 해놔도 눈이 멍텅구리 같잖아요. 그럼 전혀 이쁘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헤드램프가 망이면 사람이 그 눈을 보고 사람의 눈을 보고 판단하지 자동차의 눈을 보고 거기서 디자인이 완전히 마음을 버려버려요. 모든 디자인이 다 마음에 드는데 눈이 이상하면 그래서 거기에 눈의 디자인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LED 램프예요. LED 램프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랜저도 보시면 굉장히 그랜저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그랜저가 변했지? 이게 그랜저 맞아요? 이랬잖아요. 최근에 나온 그랜저가. 옛날에 각 그랜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변형이 되었지만 그랜저의 어떤 컨셉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 그랜저 딱 보는 순간 이게 그랜저였어요? 막 이랬잖아요. 처음에. 앞에 헤드 램프가 굉장히 자잘하게 들어가서 약간 은하수같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게 LED 램프는 크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손톱만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 손톱만하게 만들어서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요. 램프로. 그 디자인의 완성을 하는 것은 눈이고 그 눈을 디자인의 눈을 완성하는 디자인을 완성하는 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LED 램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밸류체인 상단부터 쫙 했고 전기차를 확대한다는 그 소식에 SL이 반가운 이유는 바로 그 디자인의 정점인 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LED 램프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눈을 만드는 SL의 램프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작년까지 이어져왔던 반도체 부족 상태가 이 SL의 램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애가 없어요. LED 램프에도 반도체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 왜냐하면 반도체가 어쩔 수가 없죠. 제일 최첨단 경쟁을 하는 게 맨 처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뭐 3나노 2나노 경쟁을 하는 그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AP나 삼성전자 갤럭시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여기에 다 집중하고 있죠. 이 반도체에 거기에 최고의 기술에 제일 앞서가는 기술이 탑재되니까 하지만 반도체는 그 최첨단 기기 말고도 수많은 데 다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거기에서 성능이 떨어지고 구닥다리긴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도 많은 반도체가 쓰이고 램프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당연히 램프도 그 성능을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가 탑재되어야 되잖아요. 모바일의 AP보다는 성능이 훨씬 떨어지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여기에 반도체도 모자라갖고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 MCU가 있어서 자동차 차체가 나왔다고 쳐요. 근데 눈을 박아야 될 거냐 마지막에. 근데 눈을 박는데 만약에 헤드램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없으면 자동차 차체는 나왔는데 눈을 못 끼워서 고객에게 인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끼는 반도체도 지금 부족이 돼가지고 이 LED 램프가 지금 기술력이 있는데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포드모터스나 GM이나 지금 도요타나 이게 가는 걸 보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주가도 저렇게 움직이네? 그거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풀린 것을 예상해서 미리 미스터 마켓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차량용 반도체 사태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조금 해결이 되고 LED 램프에 들어가는 반도체 사태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일시적 실적 부진이 일어났던 이게 바닥을 치는 게 되겠죠. 일시적으로 실적 부진이 지금 일어났어요. 작년 3, 4분기. 지금 4분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3분기에 실적 부진이 일어났고 4분기까지 여파가 미친다고 해도 이게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올리면 올해 초나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일단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일시적인 실적 부진을 가져오게 했지만 앞으로 실적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LED 램프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디자인의 자율성에서 장점 얘기 드렸고요. 미리 그리고 최대의 장점은 사실 그겁니다.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정말 정말 내가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한 번쯤은 보험사 불러보셨을 거예요. 사고 나 보셨을 거예요. 차량 대 차량 사고 안 나도 주차장에서 기둥 박으신 분도 많이 시킬 거예요. 여사님들. 근데 무조건 박는 데가 어디입니까? 앞에 아니면 뒤에요. 무조건. 앞에 아니면 뒤는 한 번씩 박는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뒤에가 전부 램프가 달려있어요. 보통 램프가 박살나요. 아니면 범퍼가 깨지던가. 근데 SL은 주력이 앞뒤에요. 헤드램프 밑에 있는 포그램프 뒤에 있는 리어램프 거기다가 미러 시스템 도미러 미러 날려먹으신 분도 많죠. 미러 날려먹어서 청테이프로 감고 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그렇잖아요.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에 하는 거다. SL은 너무 좋은 거에요. 이게 뭐 사고가 일부로 내가 사기 보험사기 이러면 안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 위드 코로나 쏘여줍니다. 위드 코로나라 자동차를 많이 몰고 나가죠. 그동안 손해율 보험사 손해율 떨어져서 손해보험사 좋았죠. 근데 지금 안 좋아집니다. 손해보험율 올라갈 거에요. 손해율. 자동차 많이 몰고 나가니까 그럼 또 많이 해먹겠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에요. 백미러도 많이 해먹을 거고 앞에 범퍼도 많이 깨먹을 거고 헤드램프 많이 깨먹겠죠. 그럼 SL은 계속 애프터 시장에서 나가는 거에요. 애프터 마켓 시장 계속 그게 나갈 때마다 계속 공업사에서 달라고 하면 SL은 계속 주는 거에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LED 램프는 원래 할로겐 램프라던가 지금 고위도 가스 방전 램프 HID 램프를 주로 썼어요. 자동차에. 근데 그거 두 개에 비해서 LED 램프 가격은 3배에서 5배가 나가요. 3배에서 5배가 나가는 단가가 이게 있는 게 전기차 시대에는 디자인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LED 램프 쪽으로 더 간다. 그래서 LED 램프 지금 매출 비중이 작년에 4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SL의 매출 비중에. 그래서 이제 이 전기장동차 아까 전에 포드랑 GM의 계획을 보면 향후 5년 내에 전기차를 엄청나게 양산을 시켜서 테슬라를 따라잡는다는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SL의 고객사에서 우리 이제 전기차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옛날 눈을 갖고 있으면 솔직히 옛날 눈 멍텅구리 같잖아요. 옛날 차들 보면. 요즘엔 너무 화려한 보석이 박혀있는 것 같잖아요. 그 보석이 박혀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낸 게 LED 램프예요. 그럼 이제 포드나 GM에서 우리 이제 전기차 뽑아야 되니까 눈도 옛날 눈 말고 최신의 디자인 좋은 거 LED 램프 내놔. SL한테 그러겠죠. 그럼 단가가 5배가 되니까 이제 매출이 그냥 늘어나는 거죠. 일단 매출이 늘어나고 마진을 늘리는 거는 얘네가 이제 원가를 절감시키면 마진도 늘어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력이 늘어나는 건 확실하다. 5배짜리를 파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이네요. 3배에서 5배가 비싼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1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후발이에요. 종목도 그렇고 지수 자체가 그런 거죠. 현대차는 20개월 선에 있고 기아차는 10개월 선에 있고요. SL은 10개월 선에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기아 SL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차로 빼보면 기아를 현대차보다 우선시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도 현대위에 이쪽으로 오면 이제 눈이나 이런 게 틀린데 만도는 20개월 선까지 갔죠. 그럼 만도랑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SL을 택해야 돼요. SL이 10개월 선에서 지금 1, 2, 3, 4, 5,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동안 지금 여기서 붙어 있는데 지금 포드랑 GM이나 도요타가 다시 출발했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출발하면 이제 4만 원을 목표로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됩니다. 지금 상승 N자를 만들기 위한 상승 N자를 만들기 위한 영어 영문자 N자 아시죠? N자를 만들기 위한 이 중간 허리 있죠? 이 시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승 N자의 완성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문자 N을 그리는 거를 눈에 그리시고 머릿속에 N자의 상승을 보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4만 원 목표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